사대보살의 마지막 정리시간 지난 시간에 문수보연을 함께 말씀드렸고 오늘 마지막 시간에 역시 보연보살 위주로 말씀드리면서 문수의 지혜와 다른 관음지장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연보살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불교는 문수보연이다 했듯이 문수 지혜의 반냐바라밀에 입각한 보연 행원 실천 공독 짓는 거 복을 짓는 거 보연은 복 짓는 거예요 문수는 지혜 닦는 거고 그래서 복해상수 복해구조 기입을 양쪽 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연보살 10종대원 여기 보연보살 10종대원 여기서 광수공량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가지 중에서 광수공량원 널리 공량을 닦는 원 공량이라는 걸 모두 먹어서 기르는 거 부처님한테 육복공량 올리는 거 누구한테 주는 거 병전환자한테 음식을 주는 거 전부 공량이에요 공량을 공량을 닫는 것은 그래서 널리 넓을 광짜를 쓰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설 여설 수행공량을 제가 허응경보연 행운품에서 너무 제가 좋은 부처님 말씀과 같이 수행하는 공양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에 대한 요새 말이 많습니다 학증평양이라고 자기 익힌 대로 자기의 눈에 안목대로 믿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역시 또 가짜 뉴스니 정보의 쓰레기니 이런 말을 많이 말의 홍수 말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말로 인한 화군이 너무 많고 말이 시끄러워 죽겠어요 이따가 뉴스를 한 번 들으려면 시끄러워서 혼란스러워 그런데 부처님은 금강령의 여자, 싫어자, 싫어자, 불여자, 불광어자 이러잖아요 부처님 말씀과 같이 수행하는 공양이라 부처님 어느 분이 얘기해 그럼 부처님 말씀과 같이 따라야 되느냐 진리의 말씀 거짓말 안 하고 사실과 같이 진여같이 말씀하시는 분 사실과 같이 진리와 같이 말씀하시는 분 이 말하고 저 말하고 10년 전에 이 말씀하고 특히 요즘 정치원의 분들 일반인도 똑같아요 말을 들어보면 1년 전, 2년 전, 3년 전, 4년 전, 10년 전, 20년 전 자기 상황에 따라 말이 너무나 너무나 틀려요 말씀들이 말의 홍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증평양, 견탁, 보고 듣는 것이 전부 탁이 있어서 말을 그렇게 한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다, 인품이다, 그 사람의 품격이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 말했다, 제말했다 장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너무나 자주 바뀐다 그런데 부처님은 불이 여자, 말을 달리기 안 해 연기법 설에 쓰면 앞으로 오셔도 부처님은 연기법 똑같이 말씀하세요 달리기 얘기하면 질된 말이 아니야 여자 아니고 싫어자가 아니야 그다음에 다른 말을 하지 않는 분 미친 소리, 그냥 정신나간 얘기, 광댄 얘기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런 게 부처님 말씀에 따라서 수행하라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부처님 말씀, 무상신신 미묘법 위가 없는 깊고 깊은 미묘한 법 백천만금 난조, 백천만각의 부처님 법을 여설수행군양 부처님 말씀 만나기 어려워라 아그문견득수지, 내가 지금 경전을 펴고 동원수님의 강의를 듣고 내가 지금 보고 듣고 수지했으니 부처님 말씀을 원혜엘의 진실이 원컨대의 진실한 뜻을 모두 다 이해하고 취득하기를 바란다 얼마나 멋있어요 천상천하 무협을 시방세계의 영무비 천상천하의 부처님 같은 분이 없다 천상세계의 부처님 말씀하시는 분이 없다 그래서 성인 중에 성인이다 진실하다 이 말하고 저 말하지 않는다 오직 나만 믿으라고 하지 않는다 텔레반처럼 남녀와 차별을 하지 않는다 평등이다 그래서 비구인 스님을 부처님 당시에 조단에 성립시켰다 부처님은 시방세계의 영무비 시방세계에 비유할 분이 없어 비교할 분이 시방세계에 동서남부 사방 다 쳐다봐도 부처님과 비교할 분이 없어 세관 소유와 진견 내가 세관에서 다 봤는데 부처님 같은 분을 본 적이 없어 일체무요의 불자 부처님과 같은 분이 이 세상에 아니 계시더라 이게 부처님 예선수행 공양이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좁게 얘기해서 무화공, 영기공, 중도, 무사상 사서법, 사무량심, 발정도 등등 환경에 높은 진리를 부처님 말씀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하면 부처님 말씀이 우주법계의 삼라만상의 참다운 모습을 다시 말해서 존재의 실상을 내가 존재하는 실상 오운으로 색수상의 시 오운으로 사람은 존재하고 있다 삼라만상은 지수와 풍 사대로 실상이 존재한다 삼라만상은 연기법으로 존재하고 무화로 존재하고 공으로 존재하고 중도로 존재한다 사람이 자기 업대로 인과대로 말하기 때문에 차별화가 돼 있지 전부 통일돼서 하나로 진리가 함장된다 포함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법계의 참무숨은 존재의 실상은 부처님 말씀과 같이 수행을 하면 해탈할 수 있다 벗어날 수가 있다 우리가 그 다음에 괴로움에서 떠나서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다 무에 자제한 걸림이 없는 무에 자제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열혜의 말씀을 상과 같이 법계의 참무숨 존재의 실상 해탈해질 이고등락 자유자재의 삶을 보여준다면 불자들이 이 참된 공양은 불처님의 말씀대로 삶의 현장에서 티어 앤드 나우 지금 여기서 이 시각에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공양이 불자의 여설 수행 공양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생을 이익되게 할 수 있는 것 중생 이익 공양 이익 중생 공양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이익되게 한다 남이 잘 돼야 이 세상은 평화와요 나 혼자 못 살아요 내가 옳다고 떠들어도 안 돼요 모두가 더불어 살아야 돼 담장을 살려면 미운 돌 고둔 돌 전부 다 모여야 다 쌓이지 좋은 돌만 가지고 못 얹어요 쓰러져요 금방 세모들로 받침도 하고 네모도 받침하고 동그람도 받침하고 해야지 미운이 고운이 미운이 미워하고 고운이 사랑하는 거 부처님의 여설 수행 공양에 맞지 않습니다 중생을 이익하고 여익되게 할 수 있는 중생 공양 이래야 세상이 좀 살만한 세상이 돼요 나 이 나라 좁은 땅에서 5천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 요즘 견탁 확증 평양 본대는 느낀 대로 어제 말 틀리고 어제 말 틀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보살이요 반야바라밀 반야의 눈으로 해안 법안 불안 천안 네 가지안 육안 말고 자기의 익힌 눈 자기의 견해의 눈 자기의 색안경을 쓴 눈 이게 색안경 얘기를 제가 자꾸 하는데 제가 서울서 대구까지 고속도로 운전을 하고 한 번 했는데 대구 거의 다 오니까 시간적으로 봐서는 어둘 때가 안 됐는데 어두워요 세상에 시간이 안 됐는데 하늘을 쳐다보니까 푸르러요 그냥 어둡지 않아요 시간적으로 어둘 때가 안 됐어요 그런데 흐밋하고 어두워 저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햇빛을 많이 봤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썼더라고 선글라스를 잊어버리고 세상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두워 자기 눈에 자기 안경이요 무학대사 이성계처럼 돼주네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은 부처님 보이기 때문에 아사 무화의 연기공 무화 공을 깨달은다면 돼주가 월월월 하는데 내가 왜 거기에 월월월 하고 깽깽이 하느냐는 말이요 내가 돼지 되는 거 아니요 무슨 소리가 들어온 경계가 오든 여여부동해야 되지 않겠어요? 글자 보살은 그게 무화의 실천이고 공의 실천이고 중도의 실천이요 연기의 실천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야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무화공 연기 중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과고 연기는 인과예요 조건이 있음으로써 이게 생겼어 네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왔어 네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왔어 행복과 불행이 왔어 네가 저녁에 많이 먹었기 때문에 살쪘어 그거 빼려면 법당에서 기도 온다고 빠져라 빠지는 게 아니라 빠는 섭생과 빠야 하는 운동을 해야 빠져 이게 인과를 믿는 행동이에요 잘못이 있으면 유턴을 해야 좌회전 우회전 틀어 계속 가지 말고 거기 가면 빠져 죽어 탐지지 삼독으로 달려간다면 나방이가 불 찾아가다 죽듯이 그게 부처님이 여설숭행 공양이에요 그리고 자꾸 건강형의 일체유법 삼라만상은 꿈과 같고 물고픔 같고 전기불 같고 번개불 번져끼는 것 같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진화생이 얘기하듯이 인생은 일생 춘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꿈의 꿈깨기예요 꿈깨기 그래서 구류중생을 요익중생이 이익중생을 썼듯이 건강형이 나오는 구류중생을 우리가 이익되게 상에 머무르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고 공독을 베풀고 복을 베풀고 좋은 말을 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고 있는 대로 베풀고 이것이 해탈을 위한 보호계 해양원이에요 또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보호위원 행원이 또 참고로 그냥 쓸러다 안 쓰고 보호위원 행원, 십종대학원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첫째 예경제불원, 칭찬여래원, 광수공양원, 참회업장원, 수위공독원, 청전법륜원, 청불주세원, 상수불학원, 항순중생원, 보호계 해양원 그렇거든요 제가 10가지 중에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수공양원, 칭찬여래원 예경제불원은 또 말씀 많이 드렸기 때문에 광수공양원의 일선수행공양 얘기하고 보호계 해양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내 공독을 나 혼자 갖지 말고 남한테 나눠져라까지 얘기하는 불교의 자비심, 옛민심인데 여러분의 불교신앙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탐진이 삼독심을 그것도 채우기 위해서 아상인상 준생상의 만족을 위해서 그러한 기도와 그런 신행생을 하지 않나 점검해 보라는 뜻에서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해탈을 위해서는 공독을 남한테 해양을 해라 라는 얘기예요 보호위원 행원, 공독이 왜 필요하냐면요 부처님은 누차, 긴 설명 안 드릴게요 복력선물이에요, 복력선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불합시다, 성불합시다, 매일 성불합시다 하는데 낭방불교에서는 아라한이 됩시다고 부처님은 나보다 더 복사길을 좋아하는 사람의 세상에 아무도 없는 이라 그랬어요 그건 알기 때문에 설명 안 할게요 바늘길 끼워준 거에 대해서 부처님같이 복이 많은 분이 왜 바늘길 끼워줍니까 나보다 복사길을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는 이라 복력으로 성불하는 이라 복력, 인복, 재복 이불이 일반 불자들 살아가는데 재복과 인복 있으면 돼요 거기 뭐 건강복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복이 있고 정망이 있고 재복 있으면 뭐 됐죠 건강하고 남한테 추앙받고 불자가 보생을 하면 그렇게 대접을 받고 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서요 불교의 공독행, 보시행, 교제하자의 봉사행 이 모든 것은 손해와 희생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파라밀다 행을 한다면 공독의 행이오, 완성의 행이오, 성취의 행이라는 것을 도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황제에 나오는 말씀 이 보살행을 얘기하면서 복력선불이라는 걸 복력이 시야 성불한다 성불도 복이, 스님들도 공부할 때 무조건 앉아 있고 무조건 오고 잠 안 자고 공부한다고 성불하는 게 아니에요 복이 있어야 돼 복이 있어야 불사도 잘 되고 복이 있어야 신도도 제조도 잘하고 복이 있어야 깨달음이다 자자 중요한 것은 깨달음이 갈 수 있다 복이 없으면 깨달음도 갈 수가 없다 장애가 많다, 힘들다, 용맹경진에다 아파서 병원 간다, 일찍 간다 너는 말씀드리고 여기서 여설수행 공양에서 아여 아여 중생 동원정지 아여 중생 나와 더불어 중생이 함께 둥글게 선근종자의 지혜 둥글고 원만한 깨달음의 지혜종자를 가지고 있더라 나와 더불어 모든 중생이 이래서 여의 중생, 이의 중생이란 자꾸 남한테 내 공독을 베풀어라 자비심, 연민심, 공독, 보시 바람일, 인욕 바람일 남한테 욕하지 말고 참고 참을 너도 얻고 무화연기공 중도를 깨달으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걸 전제하지 않으면 그게 반냐바람일이요 무화공연기공이 중도가 그걸 모르면 전부 공연불이에요 제 강의가 전부 꽝이에요 힘들게 강의할 이유가 없어요 대구에서 서울까지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중생과 더불어 동원정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온, 행운이 필요하고 그러한 선근종자를 가졌기 때문에 그녀들한테 바람일다 행을 할 때 공덕이 되고 복덕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자비심이고 연민심이고 세세상행 보살도구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자란 삶의 기준이 표준이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이에요 불자는 기준과 표준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부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부처님의 경전에 있어야 된다 부처님의 법문에 있어야 된다 각자 자기 분상에서 얘기 말고요 부처님의 말씀, 팔만대장경, 초기불전부터 아환방등, 반향, 법화, 열반, 화원까지 그래서 금강경과 법화경에 경전이 있는 곳에는 부처님 경전이 있는 곳에는 열애가 있다 법화경과 금강경에 동시에 말씀하고 계세요 경전이 있는 데는 내가 있는 이라 경전이 있는 곳에는 열애 법신이 있는 이라 그걸 저는 열애 법신사리가 있는 곳이다 경전이 있는 곳은 열애의 법신과 부처님이 계시다 항상 그래서 경전이 부처님을 소중히 다루어야 돼요 열애는 법신사리다 거기서 사리탑을 쌀 때 경전, 바란이 소중하게 사경에서 많이 봉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의 삶의 기준, 삶의 기준인 부처님 말씀해야 된다 불자라는 것은 문서의 지혜가 없으면 보현행은 없다 공년불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화원경 또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처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부처님 말씀과 같이 다시 태어난다 의법 화현 부처님 법에 의지해서 변화해서 다시 나타나 다시 태어난다 이 부활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건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변화하자 불자님들 말씀 들으면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셔 내가 부처님 법을 만나지 않았으면 지금 내가 어떻게 됐을까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이혼해서 그런 과정을 겪었을 수도 있고 누구 싸워서 그때 재판에서 끝까지 왼수질 수도 있고 부처님 법 만나가지고 전부 다 이겨내고 살았다 부처님 법 만나서 고3 때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걸 다 이기고 잃었다 부처님 법 만나서 죽을 병 들었을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났다 부처님 법에 의지해서 다시 부활했다 다시 태어났다 의법 여설수행공양 말씀 계속 부처님 진리의 법에 의해서 경진에 의해서 의법 화신 부처님 법에 의해서 다시 변화신으로 태어났다 여설수행공양 광수공양원 부처님 말숭아지 수행하는 공도 색신과 법신이 있어요 법신을 화환경에서 법신이 지신이나 마찬가지죠 지신이죠 색신은 부모한테 몸을 받은 거예요 부모한테 몸을 받았다는 건 자기의 업력으로 자기의 인연처로 자기의 인연처를 찾아서 그 부모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음량입에 비해서 태어났지만 부모 원망하면 안 돼요 자기의 업보대로 자기 업력대로 재생연결식이 그 부모를 찾아가서 태어난 거예요 짐승한테 가면 짐승 태어나는 거고 새한테 하면 새를 태어나는 거고 물고기 가면 물고기 태어나는 거고 그래서 불교에서 4대 지옥관중생 종을 치고 축생의 짐승색의 북을 치고 날짐승을 제도하여서 운판을 치고 그다음에 뭐요? 뭐고? 물고기를 제도하여서 뭐고를 치고 다시 한 번 부모한테 색신을 받아 태어났어 내가 이거 업력생이야 이건 업보, 업력, 업장, 업보신이에요 그런데 화원경에서는 색신을 얘기하지 않고 지신을 얘기한다고 지혜신, 반야신 지혜신은 반야신이에요 내가 부처님 의지에서 다시 태어났고 부처님 의지에서 다시 부활했고 다시 변해서 나타났다 이걸 제가 우리 법당에서 한 번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린 게 한 번 제가 다시 할게요 성의의과 원장 광고에 성의의과에서 부모님 날 낳아주시고 성의의과 원장님이 날 만들어 주었네 날 고쳐주었네 저는 부모님 날 낳아주시고 색신으로 태어났어 색수상행식 오원으로 지수합붕 사대로 부처님 법 만나서 부처님 진리에 만나서 지신을 만난 거죠 부모한테 임원받아서 부처님 말씀대로 여설수행 공양에서 내 성진머리를 고쳤네 색신의 내 얼굴을 성의의과에서 고친 게 아니라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한 공덕으로 부모님의 업보에 부모의 업력으로 내가 이렇게 인연이 돼서 인연합으로 태어났지만 부처님 법 만나서 나는 나의 성진머리를 고쳐먹었네 태제 대비한 더불어 사는 하나의 인생을 살도록 노력했네 이게 불자의 삶의 부처님 말씀의 경진에 의지할 기본이에요 기준이에요 표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음의 사회화 깨달음의 사회화라는 건 깨달으면 우리가 신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앉아 있어서 깨닫는 것만은 아니에요 다 맞아요 연불, 탐선, 기도, 정진, 사경 전부 다 깨달음에 갈 수 있는 목적에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길인데 관음신앙, 지장신앙 하면 깨달음이 아니고 앉아있으면 하는 깨달음이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예견대로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공양을 삶의 현장에서 각자 실천하는 것이 깨달음의 각의 사회화다 깨달음의 사회화다 각의 사회화 원효수님이 깨달고 나서 뒷음악을 뚫으면서 신라 거리를 다니셨잖아요 깨달음을 들어봐라 깨달음의 목탁을 시집가에 가서 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사회의 깨달음에 저는 사회화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삶의 현장에서 높고 높으신 무상신심이며 부처님 말씀을 높은 법문을 실천하는 것이 광명변조다 광명 존재가 환경의 청정무신 비로자라 불만하는 게 아니라 각자 불자가 예설수행 공양에서 체득과 체험을 한 것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이 광명변조다 광명의 각 깨달음의 빛입니다 각조다 내가 삶의 현장에서 부처님의 말씀같이 무슨 뭐 앉아서 뭐 아니면 뭐 그냥 밥 안 먹고 공부해서 앉아서 많이 깨달음 그거 깨달음만이 아니고 뭐든지 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봉점에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길을 그렇지만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 말씀에서 수행하는 공양을 삶의 현장에서 할 때 그게 광명의 변조요 사회를 빛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걸 천중의 수지신시 광명당 부처님 말씀이 내가 실천해 사회에서 도반들한테 집에서 우리 엄마가 저려나 우리 아버지가 저려나가더니 아들이 저려나가더니 변화했네 부처님 말씀에서 부활했네 다시 태어났네 지혜신으로 바뀌었네 그것이 광명의 빛이 뭐예요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 수행하는 게 광명이지 부처님 미간 백구상 노란 부처님 앞에서 지금 비추는 게 광명 아니잖아요 부처님 사회에서 당시에는 온 몸에서 발바닥부터 화환경에 열 번 법환경에 다섯 번 광명 변조하는 게 나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부처님 말씀에서 수행하는 공도 부처님 말씀에 서려놓고 가셨어 여기에 의지해서 공부하면 된다고 했어 안 하니 이제 가시면 어떡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니까 내가 말해놓은 경전이 있지 않느냐 말씀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의지해서 위법의사 법에 의지해서 스승사무소 공부해라 그렇기 때문에 그게 광명의 변조여 두루 비치며 깨달음의 사회와 깨달음의 세상을 비추는 거 아니요 내가 수지신 유광명당 몸에 광명의 깃발을 들고 따로 오라라고 실천하는 거 아니요 그 사람이 하나하나 늘어 둘 늘어 셋 늘어 다섯 늘어 불자가 천만 이천만 삼천만 사천만 될 때 이 세상은 연화장세계 화장장암세계 그때서 되는 거예요 지금 종교 모든 종교 훑어봤을 때 그런 세계는 언제가 올 건지 유내로 맨날 그날이 그날이 아닌지 종교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지 아닌지 항상 반성해 볼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같은 해 그 142년 만에 7월 달에 세계에서 최고 더웠다 하더라고 저는 더운 날씨에 밤 11시도 더워서 조금 방해 있기가 그렇더라고요 낮에도 그렇고 저는 햇빛을 받으면서 이 햇빛이 이 광명이 과일을 익히고 별을 익히고 비타민 D를 사람한테 면역력을 주고 그러면서 제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남은 생애에서 이 38도 되는 이 뜨거운 태양빛을 몇 번이나 더 받아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그 무더운 습도가 높은 여름이 포항예철 용광로에서 일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이 햇빛을 내 생애에 얼마나 더 받을 수가 있을까 이런 환경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서리가 오나 질퍽대나 여여 부동 그 상황을 그 역경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인과를 믿는 거예요 나의 역경계가 오기 힘들 때 인과를 믿고 내가 변화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3세 인과경이 나오잖아요 역경계를 이기는 것이 인과를 이기는 것이다 인과를 믿는 것이다 헬렌 켈러 얘기는 말을 할 거 없이 여러분들이 많이 알기 때문에 그 불구자가 딛고 일어나는 것 도쿄에서 장애인들의 올림픽에서 양팔이 완전히 없는 사람이 탁구를 하는데 발가락으로 토스를 하고 입으로 네트를 남기는 탁구 이러한 힘 내 생명, 무량공덕 생명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느냐 남편이 부인이 그것만 고쳐주면 되겠다 그거 바라지 마세요 그것만 고쳐주면 10% 내가 변해요 그럼 변합니다 감사하고 배려하세요 소중한 존재 나와 이념해는 평생 팥뿌리대로 함께 하자는 그런 부부 못났지만 그 자녀 서울대를 못 가고 전문대가 그 자녀가 내 복여 내 몫이 내 인과여 나의 최고의 행복의 씨앗이라는 걸 믿고 살아야 돼요 불자라면 그래야 돼요 침묵으로 중생이 시삼무차배라 차별하지 마세요 못 살고 잘 살고 잘 날고 못 나고는 전생에 당신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어요 고치려면 그것의 인과를 바꾸란 말이오 조건을 바꾸란 말이오 햇빛을 쬐 수 있는 골짜기에 앉아서 햇빛 비치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말고 나 안 됐다고 날 망해 나 원망하지 말고 내 인과예요 커튼을 치지 않고 걷어놓지 않고 발가라 발가라 기도하고 이러한 우리가 기도신앙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겉에만 걷어버리면 광명 먼저 부처님 빛이 들어올 텐데 태양빛이 들어올 텐데 그 조건 바꾸는 일은 안 하고 어리석어서 지혜가 없어서 꿈에서 깨어나지 못해서 그러한 기도를 해요 높은 산에 앉으면 햇빛이 비쳐요 높은 산에 옮기는 그러한 조건 유턴할 수 있는 좌회전 외전 할 수 있는 이게 길이 아니면 가지 않을 수 있는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그러한 변화와 그런 변신과 그런 걸 하는 것이 좋다 펜싱 선수가 도쿄올림픽 하는 거 보니까 팔뚝에다가 법정수님 책에 나온 일기이래 이 순간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38도 이 태양빛은 얼마나 더 째 수 있을까 이 순간 이 온도 이 장소에서 째는 건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즐기자 감사하자 살아있음에 고맙게 감사하자 이 더위를 이 추위를 이 역경기를 느끼고 사는 내가 그래도 삶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 아니냐 사랑과 조건과 환경을 비관한 눈이 하나 원망하고 남 탓하고 살지 말자는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남의 뜻 하지 말고 어렵게 힘든 자들이여 정답은 남의 뜻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시각장애인들한테 물었어요 소원이 뭐냐 하니까 똑딱 눈 한 번 떴다 감아도 죽어도 원이 없겠다 똑딱 눈 한 번 떴다 세상을 보고 죽어도 원이 없겠다 명상체험에 눈을 가리고 온 법당을 돌아서 원위치에 오는 명상체험 프로그램도 있어요 나는 두 눈이 있으니 두 발이 있으니 갈 수 있고 오고 있으니 얼마나 고마운가 부처님 말씀이 힘들 때 부처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사경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역경계를 딛고 있는 부처님의 백이 있으니 지혜가 있으니 보현이 있고 문수가 있고 관음이 있고 지장이 있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우냐 무한히 감사하고 스님들의 선지시 법사스님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눈물겹도록 부처님 법 만남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불자님들 눈 어둡다고 한탄하지 말고 천안 눈이 멀었지만 내 생명 불야 공독 생명 내 마음 안에서 자비심 연민심만 있고 천안이 떠진다면 눈 없는 그 육신의 몸보다도 천안의 눈이 떠진다면 더 바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인과의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자업자득 이건 진리예요 인과는 내가 50년 넘게 수행해서 나머지 내가 불교 진리가 뭐냐면 인과다 연기다 인연 생기다 조건이 의해서 생기고 조건이 의해서 사라진다 자업자득 이 자자를 스스로 자자 자기 아니요 자기가 다 주고받는 거예요 자기 업으로 자기가 얻는 것이다 자업자득 또 뭐예요 이게 또 우리가 자등명 법등명 스스로 등뿌려 의지하고 내 설의 법의 등뿌려 의지한다 스스로 자기 주인공 나의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건 내가 책임져 난 원망하네 모든 게 내 말하고 행동하는 책임에 대해서 전생에 내가 이렇게 태어났어 그걸 책임져 자등명 스스로한테 등뿌려 삼아 법등명 부처님 진리의 의지 자등명 법등명 자자 내가 설명하려고 그래 자업자득 자등명 법등명 자승자박 스스로 얼금해 스스로 얼금 자승자박 자업자득 자등명 법등명 자승자박 그 다음에 뭐예요 스스로 전부 다 얻는 거 아니에요 같은 얘기지만 자작자수 지가 지어서 지가 받네 자업자 아니라 같은 말이죠 스스로 자자 이게 전부 내 삶은 내가 책임지자 그러니까 어떠한 오늘 삶을 하든 내가 책임질 수 있으면 돼 어제 뉴스를 보니까 언책이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 언책 자기 말에 자기가 책임진다 참 멋있다 자기 말에 책임 하나도 안 지잖아요 지금 세상 시끄럽잖아요 자기 말에 자기가 책임진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스님 많이 계시지만 법정스님 언행일치 언행일치하고 가신 분 책 쓰고 경쟁 읽고 평생 그렇게 사신 분이지만 언행일치하고 가신 스님의 1등이라면 그래도 저는 법정스님이 아니겠느냐 자기 말에 자기가 책임질라 모든 정치인분들을 시작해가지고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이러면 세상이 탁하지 않아요 자기 말에 자기가 책임질 수 있으면 내 주인공은 내가 만들어간다 자승자왕 자업자두 자등명 법등명 자작자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냐바라밀다를 의지해서 가는데 팔천손 반야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오바라밀은 반냐바라밀에 인도해간다 부타 안안에게 묻기를 여기 내용이 조금 긴데 그냥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팔천손 반야경에 안안 존자에게 부타가 말씀하시기를 반냐바라밀이 다섯 가지 바라밀을 인도하니 보쉬하되 보수의 공덕을 지혜에 해양하라 보수하되 지혜에 해양하라 보수바라밀 지혜의 다섯 바라밀은 모두 지혜에 해양해라 보수의 해양원 그렇게 해야 반냐바라밀의 행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불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식이 아닌 고3 수험생 공부하듯 포교사 공부해서 자격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가슴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대 보살 1년이 아니고 1년 한 6, 7, 8, 9, 10 한 1년 4개월 했네요 지나간 장정을 했는데 그동안 이 법문을 제가 할 수 있게 제 건강을 이렇게 유지한 것도 감사드리고 첫째 그리고 BTN 모든 회장님이와 사장님이와 모든 관계자들 너무나 수고 많아요 감사했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지금까지 강의는 그 외에도 우리 절의 신도님들 모든 불자님들 한국에서 외국에서 제 방송을 청취하고 전화를 주시는 여러 불자님들 더욱더 공부해가지고 다음 시간 다음 시간 동훈스님의 다음 생 이야기 동훈스님의 사후세계 저는 지금부터 기대되고 설레야 돼요 아무도 그렇게 깊이 연구 안 했던 죽음의 세계 죽음의 세계 사후의 세계 다음 생 이야기 놓치지 마시고 경청하신다면 이 삶을 내가 주인공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미래를 위해서 답을 제가 드리도록 정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 불자님들 대단히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도 제 강의의 삶의 이정표가 되었다면 열수 060-800에 7000번 눌러서 여러분들의 바람일행의 공독이 되기를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